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19명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해 요양급여 3천만 원을 편치한 청주의 한 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법원은 또 허위 환자들이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방조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. 조현선 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